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에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시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미국 증시 시향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제 채널의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에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CCIB, 루시드 모터스, 프로테라 차트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빅테크 기업들 주가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FNGU 현재 대략적으로 매수 타이밍만 잘 잡게 된다면 SLXL과 FNGU는 50% 이상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매수 타이밍인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제 가입해 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채널 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멤버십 회원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현재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글을 매일매일 올릴 예정이고요. 이 모스트 액티브 종목에 대해서 순위를 핀비즈 스크리너에서 핀비즈 엘리트로 회원 가입한 스크리너에서 모스트 액티브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하지만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50에서 300% 하루의 변동폭이 50에서 300% 올라갈 수 있지만 하락도 30에서 100%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100%는 좀 과하고 30에서 70%까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종목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현재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마린 소프트웨어 인커프레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R-I-N, 티커명이 M-R-I-N이고요. 이 모스트 액티브에 잡혔던 게 며칠 전인데 대략적으로 6월 28일에 이 모스트 액티브 항목으로 잡혔습니다. 6월 28일에 6불대에서 모스트 액티브 항목으로 잡혔고 그 이후에 대략적으로 16불, 17불까지 상승 다시 44% 하락, 그 다음 60, 70% 상승 그리고 어제 34.5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최고 25.6%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렇게 하루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모스트 액티브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애플, 니오, SPY, SQQQ, AMD 등을 볼 수 있고 이 모스트 액티브의 1에서 22 순위를 보시면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활발하고 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고점을 찍고 있고 지금 보조지표상 매도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3배 인버스 레버리지, SQQQ는 지속적으로 시그널에 잡히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왜 내 종목들은 하락이 나오고 큰 상승을 하지 못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위는 이제 생각 안 하시면 되고요. 예전 자료라서 생각 안 하시면 되고 S&P500 현재 종목 구성을 보면 상위 순위로 테슬라,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페이스북, 보잉, 구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종목 순위를 보면 대형 빅테크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인텔 이런 종목들이 상위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략적으로 다우 같은 경우 0.44% 상승, 나스닥 0.800% 상승, S&P500 0.75%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역시나 빅테크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등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2.23%, 2.3%, 아마존 2.27%,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박스권 상단에 드디어 위치를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하락 추세에서 다시 2.27% 상승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현재 CEO 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주식 분할 얘기가 꼭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꼭 주식 분할이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이 e-commerce 시장, 전자상그레스 시장 마켓이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박스권 탈출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인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제가 30억 계좌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조종이 오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엑스모빌은 이제 유가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0.14% 하락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빅테크 위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 700불을 정확하게 찍고 0.14%로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인도량 관련해서 잠깐 보시면 현재 테슬라 프로덕션은 20만 6,421대 딜리버리는 20만 1,250대를 기록을 했고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약간 상해하는 20만 대를 기록을 20만 1,25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원래 시장 예상치가 하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인도량을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는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인도량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0불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찍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700불의 차익 실현매물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700불만 돌파를 하면 780불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의외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경제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률은 예상치가 5.7%였는데 실제로는 5.9%를 기록해서 좀 약간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농업 민간고용에서는 예상치가 57만 명 실제로는 66만 2천명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경제의 회복과 GDP의 상승은 결국 이 주가 지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 시점에 예전 사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 아니면 다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금리 인상 시점에는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테이퍼링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금리 인상 시점에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11.43% 지금 거의 바닥에 와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제가 20년 국채금리 관련해서 TNV를 여러 차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63.93달러 63불대 이전 저점이 63.09불입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이 86.23불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까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20% 상승 흐름이 상승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연말 예측지가 1.9%에서 2%대까지도 보고 있고 2.2%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TNV 이제 헬지 상품으로 어느 정도 소액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액으로 헬지 상품으로 63불대에는 들어갈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도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75.04불 하지만 90에서 100불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팔란티어 관련해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제가 이전에 그려놓았던 지지라인 24.44불 정확하게 터치를 했고요 현재 보시면 이 지지라인을 버티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승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면 21불 때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불 때까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30억 계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추매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21불 때까지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다음 주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추맨은 좀 더 기다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3%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 지지라인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 지지라인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19불 때까지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CCIV 지금 현재 2.53% 하락이 나왔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어느 정도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이 건강한 조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트렌딩 라인 타고 위로 쭉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CCIV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트렌딩 라인과 차트 분석은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 트렌딩 라인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29불 때를 돌파를 다시 하게 된다면 33불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지금 SOLXL과 FNG 관련해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많습니다. 일단 QQQ 먼저 보면은 QQQ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온다면 꼭 QQQ 등 TQQQ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나스닥의 지속적인 상승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이 나스닥의 지속적인 상승은 지난 1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지난 10년을 보면은 이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 12년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이게 중간중간 조정은 있지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하락이 나왔을 시 이제 증시를 주식을 그만하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탈을 하지 않고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하면서 현금 보유를 늘려가고 현금 보유를 다시 증시가 살아났을 때 좀 더 주식을 매수하는데 쓰게 된다면 증시에 이탈을 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장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SLX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1.76% 상승 흐름이 나왔고 43.32불입니다. 보조지표상으로는 마찬가지로 RSI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60.06, MACD 1.64, CCI는 106.61, 머니플로인덱스 60.44, RMI는 72.47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SI가 50대까지 하락하거나 CCI가 어느정도 마이너스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정도 주가도 40불 이하 그리고 37불, 8불 대 이 120일 선 라인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분할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립니다. FNGU도 마찬가지입니다. FNGU 현재 7월달 이후 빅테크 실적 이유가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FNGU 38.79불, 1.57%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FNGU 크게 가게 된다면 현재 42불 때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없으신 분들은 RSI가 높고 CCI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이 보조지표상으로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RMI 같은 경우 82.87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FNGU 이제 대략적으로 35불 이하에서 아, 33불 이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로 120일 선 라인이 31불 때에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조지표상 RSI가 50대까지 CCI가 마이너스 50까지는 내려가야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추매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미국 중시 시향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영상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참고로 이제 소파에 관련해서 한번 올렸었는데 이 소파에 관련 템백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로 템백어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추매를 할 예정이니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에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